3번 복싱매치 공격시 도 이기훈 막혔습니다 예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자신감있게 해야 됩니다 장성일 서비스 황진아 밀어봤지만 벗어나 공격 몰아붙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한국마사회 접수핀 마지막까지 황진아 여기서 벗어나는군요 서비스 다시 이어집니다 비교 공격 엔드라이트로 빠집니다 확실하게 손발을 맞춰나가야하는 두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넷에 걸렸습니다 공격범실 서비스 오준성 오준성 확실하게 끝냅니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서비스로 득점 서비스로 득점 지금 현재의 경기는 약간 범실의 차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랠리 여기서 범실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아 이규훈이 처리한 볼이 좀 높게 튀면 미래일세증권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리시브 벗어나면서 11대2로 첫번 황진아의 서비스 이규훈 3국째 막혔습니다 득점해야 될 때 한명은 잘되고 한명 범실하고요 네 자 흥진아 선수 미래일세증권의 서비스 블랙번격 강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득점하는 다시한번 서비스 아 마지막 끝내려는 시도 하지만 포인트는 이규훈의 서비스 아 아 아 아 아 아 빠르게 좀 수습이 돼야하는 한국마사회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지고 있어도 뭐 이렇게 굴하지 않고 지금 화이팅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규훈 선수가 받지 못하면 황진아의 서비스 아 아 예 상대를 뒤로 물리면서 한국마사회 서비스입니다 아 보수 아 오준성의 서비스 아 맞추지 못합니다 황진아 선수가 한 포인트를 빼서 냅니다 오준성 어 네 우아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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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6입니다. 강한 서브 이후에 3구는 또다시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게임 포인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훈 마침표를 찍는 이번 투구입니다. 미래에서 증권 서비스 이어갑니다. 서비스 포인트 세번째 게임 랠리 이어지는데요! 받을 수 없는 곳으로 한국마사회의 서비스 황진아 그리고 이기훈입니다. 황진아의 서비스 강한 서브 하지만 리시브도 강합니다. 작전을 많이 주는 모습입니다. 벗어났습니다. 리시브 빠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성일의 서비스 오준성이 돌아올 수 없게 보내버립니다. 한국마사회의 서비스 아 한점으로 끊어냅니다. 이 사용하면 탑스피 굉장히 좋습니다. 이기훈의 서브입니다. 아 여기서 한 포인트를 더 따내면서 연속 득점 오 개개웅 아 오 디레이셋의 증권이 한점 앞서 있습니다. 장성일 서브 어렵게 받아 냈구요 아 여기서 한 포인트가 와 야 할 텐데요 다시 황진아입니다 응 어 워 황진아 포인트를 뺏어갑니다. 우준성 우준성의 서비스 장성일의 포핸드 벗어납니다 우준성입니다 아 여기서 동점을 만드는 미래세증권 슬쩍 밀어넣으면서 4국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성일의 리시브 벗어났습니다 2점차 장성일이 준비합니다 오 맞고 나갔습니다 미래세증권의 서비스입니다 공격 벗어나면서 10 광진아의 서브 50une 6 10 6 경립 5 3 5 10 9 9 10 10 10 11 7 11 12 13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